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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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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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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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네 일단 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그냥 어디 가서도 다음 작품 그대로 살아갑니다 들어갔다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 나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촬영해 그리고 예쁜 사람들 옆에 있어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부러워하고 이제 좀 살짝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. 연기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많이 열심히 해서 잘되길 바란다라는 응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